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이 돌아왔어서 다시 조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새로운 도전을 할까요? 잠시만요, 노래 하나만 틀고 저희 컴백 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현이에요 오늘 일단 우선 저의 생일인데 우리 더비 분들이 역시나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응원이란다 많이 축하해주시고 또 오늘 컴백이자 그러니까 음악방송 첫방이자 제 생일인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전에 보니까 멤버들이 항상 케이크를 되게 정체불명하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저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맛있어 보이고 멋진 케이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케이크이다 특별한 케이크이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케이크는 처음 만들어 보긴 하는데 좀 뭐 요리하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더비 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알아서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선 장갑, 위생장갑, 혹시 메스 케익에 들어갈 빵입니다 빵 근데 더비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의 전 생일이었던 동생들 중에 누가 그래도 가장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이제 뭐 1순위는 제가 되긴 하겠지만 있나요 혹시? 뉴? 뉴랑 빈이? 뉴랑 케빈이 잘 만들었어요? 뉴랑 케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단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서 이제 맛있는 크림을 추가할 겁니다 뭘 만들지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뭐 하다가 감이 오면 이거 무슨 케이크 만드는 건지 뭐 이렇게 맞춰보셔도 되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거 만들때도 진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거 만들때도 진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거 만들때도 진지하기 때문에 가운데 조금 더 다고 1차적으로 좀만 골고루 펴줄게요 일정후 eventually 자 느낌이 좋아요. 일단 보여요? 일단 1단계 위에 다 얹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좀 추가하고 그냥 바로 2단계 얹어볼게요. 바로 따라 이렇게 올렸어요. 딱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올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크림 많이 할게요. 저 이러다 나중에 요리 방송하면 어떡해요? 좀 골고루 펴받아주고 재밌어. 근데 케이크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근데 정말 이게 컨텐츠가 좀 신박한 게 내가 만든 케이크를 생일인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생일에 내가 만들어서 내가 케이크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박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크림 많이 하면 맛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케이크 중에도 약간 생크림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름달 빵 먹고 싶어요. 약간 그런 느낌의 케이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조금 무슨 케이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마지막 올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3단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케이크를, 크림을, 생크림을 둘러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흰색 이번에는 핑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흰색 생크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 위에부터 일단은 근데 지금 핑크색이 묻어있으니까 이거를 좀 닦아볼게요.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소질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나한테 조금 만족이 됩니다. 이제 생크림을 펴 발라주는 작업을 할게요. 위에 뒤에 제가 종이 이렇게 아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더비들은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 다 좋아해 난 네가 만드는 거 음 고구마 케이크도 있고 진짜 다양한 케이크가 맞죠? 이제 테두리 발라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묻혀주고 그 다음 펴발라줄 거예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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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멤버들이 11명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어쩔 수 없이 매달 거의 매달 무조건 먹게 됐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온 생각 케이크가 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케이크 먹고 싶을 때는 엄청 먹게 되더라구요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펴 발라줌 작업을 할게요 케이크 만들어본 적 있는 더비 손 케이크 만들어본 적 있는 더비 손 만든 적 있는 사람 진짜요? 무슨 케이크 만들어봤어요? 무슨 케이크?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초코파이 케이크는 저도 쌓아봤어요 딸기 크림 케이크 치즈? 그런데 그건 좀 고난이도일 것 같아요 당근 케이크 상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저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케이크 만들어놨네요 자 지금 계획대로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빵집에 올리면 바로 판매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 이제 조금씩 이제 아트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아트 뭔지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보세요 아트 다시 제가 집중해야 돼서 조용히 하고 만들어볼께요 저는 참고로 생크림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아직 무슨 케이크를 만든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깜빡하겠습니다 짜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걸로 초코 모양을 만들 건데 이걸로 지금 일단 굳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무슨 케이크가 될지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핑크색과 검정색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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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만들지 한 번 맞춰보세요 갑자기 빵 나왔어 이것도 방어하지 않고 조금 닦아주고 이게 진짜 만드는 거 재밌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초콜릿인데 이게 원래 딱딱한데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이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녹아서 신기했어요 지금 느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빵집 차려야 되나 고민하게 되네요 베이커리 에이 코리 에이 코리 에이 코리 에이 에이 아멘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오케이 자 이거 마저 올려볼게요 크림 자 이거 마저 올려볼게요 자 이거 마저 올려볼게요 자 이거 마저 올려볼게요 자 이거 마저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마저 올려볼게요 근데 진짜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 잘 만들면 웃는 것 같죠? 일단 다 올렸고 이제 옆에 테두리를 또 쌓아줘야 돼요 근데 뭔가 크림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여러분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꼭 해봐요 더비 분들 자기 생일날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서 자기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앉아서 해야겠다 근데 가끔 우리 더비들이 편지나 아니면 팬사인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케이크를 직접 만든 거를 가끔씩 보여주셔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초에 불키고 축하해주신 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저번 활동 1위 할 때나 그런 거 보면은 와 저 케이크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경험을 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또 우리 더비가 직접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근데 너무 귀엽고 또 그리고 정말 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 더비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면서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실 만드는 건 말은 쉽지 직접 해보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생크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좋아 아 근데 옆에는 좀 어렵네요 약간 케이크는 단계별로 쌓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더비들은 생일 언제예요? 11월 달 생일 있어요? 2월 달 생일 생일 날 뭐였어요? 제가 좀... 여러분 제가 좀 멀티가 안 돼요 미안해요 근데 난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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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뭘 만들었냐면 이 초콜릿으로 리본과 또 코, 입 이거 만들었어요. 볼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이제 초콜릿이 굳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토핑을 해볼게요. 이제 코부터 조심스럽게 떠야 되는데 초콜릿 맛있겠죠? 초콜릿 맛있겠죠? 제가 규가 상현이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 어떻게 만들지 하고 그건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잘하는 거 어떡해요. 이제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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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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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힛 볼터치 반대편 아래 보여주고 싶다 이거 아래 안 떨어져 일단 케이크 중점으로 보여줄게요 왜 짧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싶은데 다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됐다 그냥 끝나면 보여줄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다시 원산 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원산 볼게요 다리가 2.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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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쩔 수 없다. 5. 완성품을 보여줄게요. 하는 도중에 케이크를 이제 이제 항공샷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 카메라 다리가 똑바로 있지는 못해가지고 자 볼 반대편 됐다. 볼터치 이렇게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맞아요. 맞추는 사람 천재 자 그다음에 이제 눈을 고양이 아니냐고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땡! 일단 눈을 초콜릿 모양 동그란 게 또 있어요. 돼지? 누가 누가 돼지래? 누가 돼지래? 돼지는 맛있죠. 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은 눈 눈 눈 눈 좋아 좋아 눈 하나 더 눈 올리고 그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눈 올리고 짜잔 물 끓 짜잔 물 끓 토끼 여러분 토끼에요. 이제 토끼가 돼가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전에 노래가 꺼져서 한 번 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90%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귀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귀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뭘 만들었죠 아까 리본을 만들었어요 귀에다가 이제 리본을 만들어줄거에요 짜잔 리본 아까 제가 초콜릿으로 만든 리본이에요 귀에다가 내가 귀가 자 자 이제 눈 눈의 눈동자 눈동자를 이제 만들어줄거에요 얘도 이제 이 좋은 세상을 봐야되니까 이제 동공을 만들어줄겁니다 근데 생크림을 다 써버렸네요 슈핑크림을 해야되는데 부족하니까 생각했던게 눈동자 대꾸만 할거니까 슈핑크림을 살짝만 눈동자가 얹으니까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 근데 모양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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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거 미쳤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완성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토끼를 만든지 아세요?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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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멘트 쏙하일 수도 있어서 결국 왜 토끼 맞는지 알아요? mes 아 av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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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다 하 아 아 제가 이거 예상도 못했던 건데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음 아파. 다리가 또 안 돼. 진짜. 다리야. 내라. 또 고정이 풀려버렸어.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내 첫 케이크인데. 지금 너무 슬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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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내 토끼.. 내 토끼.. 진짜 토끼.. 토끼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잠깐만.. 야.. 야.. 미안하다.. 너를 살리라고 했는데.. 차라리 살릴 수가 없다..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토끼야..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개인데 토끼 친구를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넘어졌으면 사실 조금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뻔했는데 지금 완전 뭉개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 뭉개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 뭉개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또 이제 나의 첫 케익이 이렇게 안타깝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초는 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는 켜야 되니까 초를 켜고 생일 축하를 할게요 여러분 차마 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귀는 그래도 살았어요 여러분 귀는 그래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했던 핑크색 핑크색 초와 해볼게요 해볼게요 전혀 진짜 상상도 못했다 근데 불이 없네요 불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불어 불이 없으니까 불이 없을 수 없이 오늘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들 같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맞춰봐요 정말 자 자 생일 축하 노래 한 번 틀어볼게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나온다 고마워요 여러분 저희 생일 파티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정말 진짜 상상도 못해서 아쉬워요 제가 그렇게 케이크를 들어도 고정이 약간 뭔가 이제 묻어 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늘 케이크를 완성은 했잖아요 완성은 했고 또 비록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예전에 그 케빈이 케이크 쏟은 것처럼 됐지만은 그래도 나름 너무 이제 더비들과 함께해서 재밌었고 또 와 기뻤습니다 정말 정말 아쉬워요 이거는 정말 동생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고 또 먹는 모습을 봤었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더비들도 항상 매년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또 뭐 많이 이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정말 재밌네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제 엠카운트 다운해서 저희 더보이지가 매버릭으로 첫 방을 할 텐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더비 우리 이제 활동 매버릭 끝까지 응원해줘야 알았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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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더비 나중에 우리 더빌들이 제가 완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캡처해서 저도 간직할 테니까 캡처해주세요 알았죠? 뭐 사실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제 유니버스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상태를 보니까 아무튼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더비 너무 고맙고 오늘 저도 너무 행복한 생일이 된 것 같아서 고마워요 더비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오늘 케이크 만들기 성공 그리고 실패 했습니다 고마워요 더비 또 봐요 사랑해 오늘 생일 누구야? 나다 코уска 빅 빅 Ll 파일